어 안녕하세요 서울시커 입니다 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번에도 바이오스를 어 시모스 클리어 를 했구요 이번 메인보드는 b660m 어로스 엘리트 ddr4 모델 이고 어 여기 13600 k 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바이오스 는 f 21번 음 이걸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 메모리는 제가 급하게 구해서 당근에서 구해서 꼽았습니다 ddr4 메모리를 예전에 다 처분해서 하나도 없었는데 음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시스 펜 3 의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쿨러는 수냉 쿨러 썼구요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 드릴게요 스마트 펜으로 들어가서 수냉 쿨러 쓰시는 분들은 제가 1편에서 얘기 드렸지만 펌프 속도를 좀 올려 주면 어 어 알팽 올라가죠 펌프 속도를 올려 주면은 이제 온도가 좀 더 잡힐 거에요 근데 이제 또 펌프 속도를 올렸는데 그 소음이 좀 심하다 펌프 소리가 심하다 하면은 좀 조정해서 여기서 이제 팬 속 조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 감 저기 조정을 해서 적절한 속도를 맞춰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구요 음 어드밴스드 모드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설정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부팅 해 볼게요 ne При지된 약 18 art 보스드 메이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하드웨어 앰프를 킬 거고요. 시네벤치를 킬 겁니다. 하드웨어 앰프에서 제가 주로 볼 거는 요 녀석 한번 돌려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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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얘가 180 보다 낮으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만약에 180 이 안 됐는데 온도가 높아요 그건 쿨러 문제에요 그래서 쿨러를 좀 보강을 하시거나 온도가 높으면 아니면 뭐 그거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게 쉽게 성능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180 보다 높다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재현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재현이 되면 이거를 이제 본사 쪽에 얘기해서 이거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재현이 안되고 재현할 방법 조차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본사 얘기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그대로 재현할 방법을 찾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 이거 바이오스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이게 재현이 안되면 제 거에서 재현이 안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이게 180 보다 낮은데 온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력 제한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전력 제한은 지금 4095 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디폴트 상태에서는 맥스로 풀려 있는 거예요 전력 제한이 이거를 조정을 할 겁니다 자 바이오스로 다시 진입을 할게요 제가 이거 문제 제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거 문제 제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전력 제한한 방법은 1편에서 소개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드밴스드 cpu 세팅 들어가셔서요 제일 밑에 이렇게 제일 밑에 가시면 터보 파워 리밋에 에네이블 하시고 그리고 이게 PL1 이게 PL2 입니다 만약에 저거 180 초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180 초과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180 넣어 보세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180 넣으시면은 어 180 못해도 180 까지로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써 보시고 180 으로 쓰는데도 온도가 높다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이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여부와 상관없이 쿨링이 모자르신 거예요 그럼 또 쿨러를 또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전력 제한을 쓰셔서 어 쿨러가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 성능을 약간 제한해서 쓴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제한 좀 뭐 몇을 넣든지 상관 없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온도까지 낮춰 쓰시면 돼요 그게 환경이 매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넣어서 쓰시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120 정도 넣어 볼게요 세이브 하고 나갑니다 세이브 하고 나갑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이게 120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때 요것도 120까지 올라갑니다 보이시죠 이게 120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력을 좀 덜 쓰기 때문에 온도가 낮구요 아까도 훨씬 낮죠 온도가 낮으면 성능이 낮아요 자 이게 피코가 맥스 51배수인데 51배수 안터지죠 클럭이 좀 낮아졌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구요 자 시네벤치 점수도 꽤 내려갔습니다 24,000점 정도 나와야 되는데 21,693점 근데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싱글콤만 갈구면은 조금 다를 거예요 싱글만 갈구게 되면 클럭수가 그래도 터질만큼 터질 겁니다 51배수 터지고 이번엔 이걸 쓰나 보네 이렇게 해서 온도 자체가 꽤 높진 않구요 올코어 부스트 상태나 온도가 높은 거지 게이밍 하실 때는 올코를 다 안 쓰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코어를 끄는 거예요 이 코어 끄는 거는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바이어스 진입해서 cpu 업그레이드에서 그냥 게이밍 프로필 설정하면 있고 꺼집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력제한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제 이 코어가 사라지고 p코어만 남아서 그래서 모든 코어가 살아있을 때보다 온도가 조금 낮을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p코어만 했는데도 온도가 좀 높다 그러면 다시 또 전력도 제한해 보시고 그렇게 본인의 쿨링을 바꾸실 거 아니면 쿨링에 맞춰서 결국 성능을 내려야죠 뭐 별 수 없어요 자 이 코어 다 내려갔죠 온도는 올코어로 돌릴 때보단 좀 착하죠 근데 대부분의 발열을 감당하는 부분이 p코어 쪽이 좀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코어 끄는게 드라마틱하게 온도를 낮추진 않습니다 전력 자체를 180까지도 못써요 p코어만 있으면 그래서 게이밍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추천드리고요 그 대신 멀티 성능 자체는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게임할 때는 코어를 8개 이상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코어 끄는 거랑 안 끄는 거랑 게이밍 성능에서 차이가 있냐 없냐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온도가 넉넉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온도가 넉넉하면 p코어 51배속까지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게이밍 할 때도 p코어 8개 그러니까 사용하는 p코어가 51배수가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cpu 스케줄링 방법에 따라서 cpu가 혹여나 2코어에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게이밍 작업 중에서도 그러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최고로 이제 성능을 하려면 게이밍 프로필 세팅해 주는 게 좋다 가장 베스트는 뭐 2코어 없는 cpu 쓰는 게 좋은데 2코어 없는 cpu가 13세대에 나온 게 13100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력 제한 말고도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릴까 cpu 볼티지 모드에서 픽스 보드 누르 넣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압이 이게 보통 기가바이트 보드는 전압의 베이스가 되는 전력 자체가 다른 보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전압 자체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온도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보드에 방금처럼 온도 한 70도대 뜨는 전압이랑 기가바이트 70도대 뜨는 전압을 비교하면 기가바이트가 전압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이들 상태에서 전압이 내려갔지만 한 1.3 볼트 정도 쓰는데 이걸 1.25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너무 낮추면 부팅 안 됩니다 1.2 정도 넣었을 때 부팅 안 된 걸 제가 봐서 1.25로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보기만 하시고 따라 하지 마세요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건 전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cpu에 인가되는 전압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언더볼팅이라는 건데 전력 제한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cpu에 밥을 덜 주는 거예요 전력 제한은 cpu에 밥을 덜 주는 게 아니라 밥공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고 언더볼팅은 밥공기가 아니라 밥알 사이즈를 줄이는 느낌 밥공기는 그대로인데 밥알 사이즈를 줄이는 느낌 밥알 너무 작은 거 먹으면 밥알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네요 온도가 착해지긴 하죠 전력 자체를 밥알 사이즈가 작으니까 같은 밥알을 줘도 밥공기가 덜 차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p코어는 51배에서 잘 나와요 근데 이거 보이세요? 2코어가 죽어버리는데 제가 이거 한번 살려보려고 여러모로 노력 이거저거 세팅 바꿔봤는데 역시 비보드는 답이 없습니다 제트보드 쓰셔야 돼요 이거 하실 거면 그래서 언더볼팅은 제트보드 쓰시면 괜찮은데 비보드로는 언더볼팅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비보드에서 결국에는 온도를 낮출하면 전력 제한을 쓰셔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 코어가 다 클럭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멀티 성능이 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엄청 성능 낮아졌죠 점수가 만 피커도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줄였나 저게 픽스트 모드 말고 오버라이드 모드나 뭐 그런 다른 모드들도 하나도 안 먹어요 오프셋도 뭐 해보고 저 이거저거 해봤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비보드는 딱히 기대를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일단 제가 뭐 뭐 생각한 거 다 보여드렸고 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혹시나 제가 이게 재현이 안 돼서 180W 이상 쓰는게 재현이 안 돼서 만약에 본인이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에서도 이 CPU 전력 소비가 이거 CPU 전력 소비가 180W 초과해서 200W 내지 220W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시다고 봤고 그거를 어떻게 세팅을 바꾸셔서 180W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게 아까 그 전력 제한 옵션 말고요 전력 제한 옵션 말고 다른 세팅을 로 이거를 세팅 세팅 번드리면 사실 그거 의미가 없죠 프로그램 설치나 뭐 이런 옵션을 바꿔서 이거를 180W을 넘게 인가되는 경우를 어 혹시 찾으시면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해봤을 땐 재현이 안 돼요 제가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부러 비보드 확보하고 비보드 확보된게 DDR4 모델 밖에 없어서 DDR4 램도 당근으로 얻어오고 13600K도 급하게 막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재현해 드린건데 재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딱히 어 최선을 다했지만 네 재현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현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일반 유저들한테는 좀 안심해도 된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릴 순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를 봤고 그 다음에 그게 한두명이 아닌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13600K가 조합이 심하구요 사실 13700이나 13900K를 어 어 요 요 보드에서 사용하는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온도가 좀 많이 높아요 음 제트보드 쓰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어 뭐 어 그 136700K나 13900K K 모델 말구요 13700이나 900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3900이나 13700 같은 경우 역시 전력을 좀 제한하게 되면 어 구동은 되긴 될 거에요 전력 소모량 자체가 K랑 달라요 그래서 그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여기 13900K도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넌K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넌K가 동작하는 그 코어 클럭수 대비 올코어 부스트를 줬을 때 전력 소모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결국에 올코어 부스트 줬을 때 성능 하락이 심할 겁니다 13700이나 13900은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직접 써본 건 아니고 13500 정도 쓰는 거는 무난합니다 13500 600까지도 넌K 모델은 비보드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제 700부터 이제 코어 수 8개 부터는 좀 빡셀 거 같습니다 아 뭐 본인 판단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코멘트는 이 정도고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구요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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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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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